환웅 얘기도 나와서 그런데 저희는 만 년 전으로 봅니다. 역사적 근거가 있냐? 별로 없죠. 이쪽 도 닦는 분들 사이에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만 년 된다. 환웅이 내려온. 단군 고조선이 한 5천 년 전이면 신화에는 바로 부자관계처럼 나오지만 환웅과 단군이 환웅에 또 환웅의 역사가 있다. 환웅이 내려온 이래 수많은 도인들이 또 내려오다가 단군이 나라를 세운 것은 고조선 와서고 그 전에도 나라의 원형에 해당되는 그런 거의 추장 같은 분이다. 봉호 선생님도 환웅 그분은 추장 같은 분이냐? 신석기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에 환웅 내려왔을 때. 인류 역사가 구석기 이래 쭉 우리가 수많은 여러 이설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석기 이래 쭉 별 변동 없이 오다가 만 년 전에 신석기 혁명하면서 인류가 확 돌아섭니다. 만 년, 만 이천 년 전에 확 일어섭니다. 그때 그 문명 그게 저희는 개벽기로 봐요. 그때 개벽할 때 인류에게 홍의 인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환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인류의 스승으로 봐요. 만 년 전 인류를 개벽시킨 양반으로 봐요. 곰, 호랑이 수준의 인류를 한 번 인간, 마늘과 쑥 줘가지고 인간 만든 양반. 그게 전 세계 문명의 원형으로 봅니다. 저희 선생님. 그래서 유교도 여기서, 불교도 여기서 나갔다. 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가 하나 될 거다. 왜냐? 시조가 하나니까. 인류 문명을 따져보면 근원이 하나다. 옛날 우리가 환웅이라고 부르는 그 어른이 인간한테 그때 대종교가 우리 민족 종교니까 가면 우리 민족 얘기만 할 것 같죠. 거기 가면 대종교 경전에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때 빙악이 끝나고 홍수 차고 이럴 때 인류가 여기 저기 바이카로 이쪽, 바이카로부터 이쪽 백두산 이쪽에 그때 빙악이 높고 이제 지구적으로 홍수 오고 위기가 오고 할 때 인류들이 살아남은 인류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오색 인종이 있었다. 이렇게 이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색 인종들한테 어떻게 살으라 가르쳐서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게 지금 인류 문명이다. 대종교 이론이 그래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대종교니까 우리 민족 얘기만 하겠지. 그게 아니고 그때 인류가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 지구적 재난을 피해서 이리저리 이동하다가 모여 살 때 거기에 우리가 환웅이라고 부르는 어른이 널리 인류를,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수련은 마음 닦고 지감, 조식, 호흡 고르고 금촉, 나쁜 짓 안 하는 양심에 어긋나는 짓 안 하는 이런 짓 해야 된다. 인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간의 길을 물질문명, 정신문명 다 제시해 줬다는 이게 상궁류사에 나오죠. 상궁류사에. 그러니까 콩과 호랑이 있을 때 인간을 만들어냈다. 이런 내용이 상궁류사에 나오는 게 인간이 뭔지 그때 가르쳐. 원시적인 문명으로 살던 인간들한테. 그때 그게 전 세계로 나갔다. 이건 알 수 없죠. 오색 인종이 그때 있었다는 모르지만요. 저기 아메리카 인디언도 오색 인종 중에 하나.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근원에 자기들 어떤 부족이 근원 추적할 때 한반도에서 나갔다는 얘기하는 부족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베이링에어 건너. 베이링에어 건너갈 때 얘기도 막 나와요. 자기들보다 먼저 간 부족들이 베이링에어 건너는데 그땐 육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이링에어 건너려고 도착하니까 그 인디언부족이 여기 한반도 북부에서 출발해요. 출발해서 갔더니 여기 부족들이 몇 명이 남아서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 가족들이 건너다가 물이 들어차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들은 지혜를 내요. 몸을 수영 잘하는 애가 끈으로 묶어서 가고 부족들 줄 잡고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렵게 해가지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여기 사는 부족들이 왜 아메리카까지 가냐 알고 있어요. 저쪽 가면 육지로 왔다 갔다 하던 데니까 저쪽 가면 아주 좋은 땅이 있다고 알아요. 여기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리 간을 수를 내요. 여기까지 건너. 인디언 부족들 얘기 들으면 되게 재미있는 게요. 동물이라고 안 해요. 가다가 오늘 계속 계속 여행합니다. 여행하다가 네발 달린 부족을 만났다. 버팔로 만나고 이런 거. 다른 부족이라고 설명해요. 우리랑 말을 안 통하는데 오늘은 네발 달린 부족을 만났다. 또 가다가 오늘은 누구를 만났다. 그게 되게 재미있는데 인디언들의 이야기. 거기 보면 그런 것도 재미있어요. 인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나오면 지혜라고 하면 지혜. 지식과 지혜. 왜냐. 뭘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그냥 학교에서 그냥 배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거 먹고 탈락했습니까. 과거에. 그 당시에도 문명이 이제 새로 태동하는 때라 이제 아는 사람 죽어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틈만 나면 부족들이 모여서 불 피우고 모여서 동그랗게 앉아서 밤마다 하는 짓이 오늘 새로 얻은 지식을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합창하면서 외웁니다.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마라. 이렇게 생긴 건 먹지 마라. 이거 가다가 어느 부족 중에 한 명이 이걸 먹어요. 죽어요. 보고 또 적습니다. 적을 게 없죠. 마음에다 적 기록해요. 이런 거 이런 거 먹으면 큰일. 이걸 노래로 밤마다 만들어서 지식과 지혜를 정말 귀하게 보물로 여깁니다. 모르면 죽는다. 진짜 모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인류가 지혜를 습득해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예전에 인디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 바이칼, 시베리아 쪽, 만주 쪽 이 근방에서 예전에 인류가 모여 살 때 그때 환웅이 와서 인류에게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줬다. 그게 봉호 선생님이 주장하시던 가르침이에요. 그때 여러 인종들, 여러 민족들도 와 있었다. 거기에 좀 더 센 거 나가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기서 나갔다. 이스라엘도 여기서 나가서 문화가 여기랑 비슷하다. 거기도 백의 민족, 백의 승상하고 천부경이랑 카발라 비슷하고 이런 거 따져보면 한민족이다 이런 개념보다 여기 예전에 같이 살다가 나갔다는 발상이에요. 좀 사고를 키우셔야 돼요. 다 우리 민족이었대. 이것도 배달의 민족이었대. 이런 광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았었던 시절이 있다. 인류의 모든 민족이 여기 살았다도 아니고요. 재난을 피해 막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다양한 부족들이 모여 살았다. 실제로 아까 그 아메리카 인디언 얘기도요. 한반도 북부에서 출발해서 미국 건너간 얘기인데 들어보면 저쪽부터 옵니다. 더 그전 한반도 북부 이전에 저쪽에서부터 온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모여들어서 이쯤에서 모여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때 여기 추장으로 오신 분이 환웅이다. 아파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문명이 막 발전하지 않았을 때 오셔서 재미있죠. 이런 거 더 연구해 보면 재미있지 않아요. 지금 이 지역에 파보면 홍산문화도 있고 더 들어가면 만 년 전 거기 문명까지 나와요. 중국에서 지금 자기들 거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자기들 것만 아니죠. 지금 자기들 땅에 있는 거지. 중국과 우리 공통의 뿌리의 이야기고 더 들어가면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저희 선생님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은 그래서 앞으로 종교가 하나 된다. 저랑은 또 입장이 다르지만 하나 된다. 저도 이제 이 얘기 듣고 움직인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 된다. 왜 하나 됩니까? 기독교나. 여기서 당장 재미있는 게 만주에서 홍인인간 이념이 있고 여기서 널리 인간 서로 사랑해라. 거기에 이제 철학.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고 사람은 삼각형이다. 음양. 태극의 이론이나 삼태극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 음양오행. 오행사상 이런 거. 다 여기서 나갔다. 여기서 중국으로 들어갔다. 최근에 와서 중국이 주장하죠. 홍산문명에서 자기들이 왔다고. 동북방에서 이런 거 다 왔다. 심지어 용봉 문화도 홍산문화에서 왔다. 지금 중국이 여기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공자님이 공자님이 자꾸 저기 동북방에 동북방에 그쪽에 고대문명 연구하고 배 타고 동의족 땅 가고 싶다고 그러고 자기는 고대문화를 신봉했을 뿐이라고 그러고 내가 따로 주장한 거 없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 게 요순 너머의 문명이거든요. 그게 고조성 문명이라고 봅니다. 저는 요순이 다 동의적으로 불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유교의 근원이 지금 환웅문화가 가가지고 유교의 근원이 됐다 하는 게 지금 홍산문명 찾는 소리예요. 홍산문명 찾고 유교랑 통하고 유교만 갔나요? 노자도 고대문명 전문가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노자한테 가서 배운 거예요. 고대문명 배우려고 주나라 왕립도서관에서 일하시던 분이라 제일 정보가 밝으신 분이고 또 성자니까 도인이라야 또 글을 읽어내죠. 글만 알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공자님이 왜 노자한테 배웠겠어요? 서경 중에 홍범편을 노자도 홍범 공부했습니다. 노자가 쓰는 단어들이 홍범에 나온 단어들이 공자님 대동 이런 것도 다 홍범에 나오는 단어들이 유교, 도교의 공통뿌리를 알고 싶으면 서경 중에 홍범편을 읽으세요. 그러면 홍범편에는 고조선 문명의 원형이 들어있어요. 중국 우임금이 우임금이 하느님한테 받았다는 천서가 나와요. 그게 홍범구주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오행이 들어있어요. 오행. 중국이 홍수로 난리가 나서 어떻게 다스리지를 못할 때 요순도 어떻게 못하고 있을 때 우임금이 하느님한테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역사서를 보면 동의족의 도움으로 받았다고 나와요. 하느님한테. 자기들은 하느님한테 받았다고 그러지만 그 하느님이 누구겠냐? 진짜 하늘에서 받았던가? 아니면 고조선 쪽에서 문명이 나간 겁니다. 거기에 오행 나오고 다 나옵니다. 대동. 대동해야 된다. 오행. 진짜 천자. 진짜 인간 중에 황극. 서야 나라가 다스려진다. 이런 사상. 중국에서 천자라고 하면 동의족의 임금이거든요. 천자. 천자는 동의족이 자기들 임금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써있죠. 중국 역사서에. 천자. 하느님 자식이 누굽니까? 환웅이죠. 환웅. 환웅에 대한 전통이 몽골이나 바이칼 쪽에 다 있어요. 인간 중에 제일 오르는 하느님이 내려와서 다스린다 하는 사상이 있어요. 하느님의 분신이 있죠. 천자. 인간 중에 임금은 하느님의 분신이라는 사상. 이런 게 동의족 사상도 대표적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재밌어요. 노자나 유교나 다 한 소리고 더 근원에 가면 고조선 문명이 나와요. 홍의인가 문명이. 우리는 지금 홍의인가 이름만 알지 문명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노자나 유교까지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고조선 문명이 만주 쪽에 영향을 주고 그게 은나라가 동의족인데 공자는 은나라 황족이거든요. 그러면 은나라 동의족은 뭘로 통치 철학을 삼았죠? 홍범이요. 이게 은나라 통치 철학이 됐습니다. 우임금이 받았는데 나중에 은나라 통치 철학이 돼요. 그래서 이 홍범편 시작이 주나라가 은나라 멸망시키고 주나라 무왕이 찾아가서 은나라 기자한테 아니 멸망시킨 나라의 성자한테 찾아가서 통치법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좀 어이없지 않나요?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의 성자한테 찾아가서 통치법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전통인 거예요. 중국은 은나라 동의족들한테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통치법을. 왜냐? 동의족들은 하느님 자식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통치술을 못 배우면 받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 미국에 가서 인정받고 오고 싶겠죠. 강한 나라 가서 인정받고 오고 싶겠죠. 약한 나라 가서 인정받겠으니까 강한 나라 가서 인정받고 오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똑같았던 거예요. 중국 우임금이 자기가 임금할 때 하느님한테 이거 받았다고 그게 동의족한테 받은 거예요. 홍범 받았다고 해서 그걸 명분으로 중국을 천하를 통치했어요. 5월 춘추의 보험 나옵니다. 동의족의 도움으로 내가 하느님한테 이거 천서를 받아서 이렇게 천하를 내가 통합하게 됐다. 이 소리가. 그럼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동의족을 멸망시킨 중화족 임금이 해야 될 일이 은나라 성자 찾아가서 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정통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도가 나한테 왔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기자한테 찾아갑니다. 기자가 뭘 줬어요? 홍범 부주 또 가르쳐준 거예요. 우임금 이래 은나라가 이걸로 다스렸는데 너한테 이걸 가르쳐주마 하고 다시 갈래. 이런 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여기서 고조선 철학의 핵심이 홍익인간인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주 음양오행의 원리를 깨달아서 인간이 음양오행에 맞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대까지 나오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이 얘기하라고 이렇게까지 했네요. 뭔 얘기입니까? 구공하자고요. 구공을 알아라 이거예요. 우리 참나의 음양오행 우리 애고의 음양오행 이거 깨달으면요. 이게 불교에서 구공이에요. 참나 안에 공안에 오행의 잇이 들어있고 천지만물이 오행으로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동양에선 상식이죠. 이게 불교 최고의 깨달음이 구공입니다. 구공. 우주 만물이 이 음양오행이 지금 토짜리가 양토 음토가 있으니까 육이죠. 보시 계율 목기운 금기운 화기운 인욕 수기운 반야 지혜 이건 알기만 하지 행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밖으로 천지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인욕은 보시는 남을 나처럼 사랑해 주는 거고 계율은 아닌 거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운이 금기운입니다. 그럼 토기운 중에 프로스토 양토기운은 선정 하늘처럼 성실하자고 음기운은 땅에서 성실하자. 땅에서 성실한다는 건 안 끊기자는 거예요. 안 끊기게 하자는 거고 하늘처럼 성실하자는 건 애고가 없는 상태로 유지하자는 거예요. 애고만 없으면 안 끊겨요. 하늘은. 이런 식으로 이건 애고 가지고 성실하자는 거고 이게 오행입니다. 이게 이 오행을요 우리 예전 어른들이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중국에 가르쳐준 거예요. 음양우행은 다 동의족한테서 나간 겁니다. 홍삼문명에서 나간 거예요. 만주 땅에서 나간 거라고요. 얼마나 위대한 영성들이 지금 그때 내려왔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시 하느님 나라라고 한 거죠. 신시 하느님 나라를 열고 개천 천지를 새로 열었다. 새하늘 새 땅을 열었다가 개천이에요. 우리 민족은 지금 대단한 게 개천절이 있죠. 인류문명이 만 년 전에 개벽한 날을 기리는 겁니다. 우리가 만 년 전에 금수처럼 살았는데 인간 된 날이에요. 인간 된 날. 개천절이. 단군은 그 후대 양반이고 신시 개천의 주인공은 환웅입니다. 홍익인간을 누가 주장했냐. 환웅이에요. 단군이 주장한 게 아니에요. 역사책에. 어디 뒤져도 환웅이 주장했지. 홍익인간 하려고 하늘날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그런데 딱 보니까 어디가 제일 할 만하기 좋으냐. 저기다. 오색인종들이 모여서 뭔가 영성이 넘치는 곳으로 왔겠죠. 거기서 가르쳐야겠다. 거기서 가르친 겁니다. 삼천물이 끌고 와서 도인들, 보살들 한 삼천명 내려와서 이 양반이 말레 보살 환웅이시고 그 밑에 부하들 같이 내려와서 보살들이 권속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신시 정토를 열어버린 세계예요. 불교분들도 아셔야 돼요. 환웅이 환웅이 아미타불입니다. 환웅이 빛 부처예요. 저기 위에 있으면 아미타불이고 내려오면 관세움이죠. 관세움 내려온 거예요. 불교식으로 하면 저기 계시면 환인이고 내려오면 환웅이에요. 대중교에서는 한 양반으로 겁니다. 두 분이 한 양반이에요. 하늘에 계시면 환인 내려오면 환웅이에요. 신기하게 불교 밀교에 정토에 있으면 아미타불이요. 사바세계에 돌아다니면 관세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두 분을 한 분으로 보는 거거랑 똑같아요. 대중교도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삼천 권속들과 내려와가지고 이 땅의 정토를 열어버리고 마늘과 쑥이 일종의 수련법이지 않았겠어요? 어떤 수련법을 시켜서 사람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렇죠? 원시시대에 원시시대도 몰라 하면 다 견성하죠. 그렇죠? 뭐라고 하려면 아닷해라. 속말도 아닷해라. 겉말만 멈추지 말아요. 딱 멈추면 머리가 밝아지죠. 너 안에 하늘님이 있다. 하느님이 있다. 가르쳐줘. 너 안에 하느님이 있다. 호흡 고르게 해라. 지감이 생강 멈춰라. 조식이 간단하게 말하면 호흡 고르게 해라. 그러면 단전이 열리거든요. 기운 타요. 그 추운데 동굴에서 살던 그런 시대니까 호흡 기운 타면 좋죠. 몸이 따뜻해지고 또 빙악이 막 끝났을 때 시베리아 쪽이 더운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원래 추운 데서 호흡하지 더운 데서 호흡 수련 안 합니다. 몸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호흡법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추운데요. 시베리아 쪽에서 시작했을 거라고 보면 호흡 수련 인도에서도 히말라야 쪽 티벳 이런 고산지대에서 합니다. 추운 데서 호흡 수련 해요. 더운 데서는 명상 위주로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워 죽겠는데 호흡해가지고 몸에 화후돌리면 최악이죠. 여러분 화후돌면 제가 예전에 한참 호흡 수련 할 때 버스도 못 타요. 여름에 버스 타면요. 에어컨 잘 안 틀어주면 그 당시에는 요즘은 에어컨 때문에 춥죠. 그런데 예전에는 밀폐된 공간에 거의 앉아있어 화후몸에 열려면 답이 없어요. 선풍기로 해결이 안 되는 여름에 하겠어요. 추운 데서 몸에 열 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다큐 볼 때 송창식 씨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팬인데 송창식 씨 단전호흡 한다고 그래서 신기했어요. 제가 노래를 좋아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단전호흡도 한대요. 저도 단전호흡을 고2 때부터 시작했는데 단전호흡도 하신대요. 그래서 그 사연을 TV에 나왔을 때 들어보니까 세시봉 음악하는 거기 다방 같은데 거기서 잠을 잘 잘 데가 없어서 거기서 잤대요. 의자를 책상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자는데 추워 죽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단전호흡을 시작했대요. 호흡을 뱉는 숨 조절을 하게 돼요. 안 그러면 그래야 열이 나서 덜 추우니까. 살라고 한 거예요. 원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추워 뒤지겠는데 의지할 게 없잖아요. 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열을 내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게 영성에도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환웅 같은 분이 와서 가르쳐줬을 때 호흡법 퍼지기가 딱 좋죠. 더움을 가르쳐도 안 하겠죠. 해보니까 따뜻하고 좋으니까 또 하고 또 그전에도 뭐 하는 분이 있었겠지만 제대로 호흡법을 가르쳐준 분이 환웅이다. 명산법 가르쳐준 분이 환웅이다. 양심 세상 만들어라고 신시계천에서 너만 양심적인 게 아니고 세상을 양심 세상 만들어라고 가르쳐준 분이 환웅이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꼭 한 분이 다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환웅이 우리말로는 환웅이죠. 환웅이 한자로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환자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불렀겠죠. 음 비슷하게 해서 한자로 환웅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진 게 이 법이다. 그래서 한 만 년 전에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안에 음양 내 안에 하느님 계시고 하느님 안에 오행의 진리가 있어서 추나추동 사방 동서남북 추나추동 저 우주 전체가 천문도 그때 다 동서남북 나눠서 천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에도 동서남북이 있고 우주 전체가 음양 우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인체를 포함해서 이거 알아내신 거예요. 이게 불교 구공이론의 극치예요. 불교가 우리 마음 안에 육바람일이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리고 일체 유심조락 천지만물도 다 우리 마음에 만법이 육바람일로 요약된다고 하지만 우리 몸이 어떻게 경락이 육바람일로 돼 있는지 어떻게 이 천지만물이 다 육바람일로 굴러가는지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그걸 음양 오행 사상 주역 사상에서는 다 설명해요. 영적인 개념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설명한다고요. 이쪽은 그거는 동양이 제일 잘합니다. 그거는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영성을 제일 처음 받은 데라 그렇다고 저는 봐요. 제일 제대로 받은 데 다른 데들은 여기서 이제 나간 겁니다. 카발라만 해도 정밀도가 떨어져요. 더 음양 오행으로 보는 게 제일 치밀한 법입니다. 뭐든지 계산해낼 수 있어요. 음양 오행으로 하면 그게 불교에서 깨달은 게 나중에 대승 불교 나왔을 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우리 안에 만법이 갖춰져 있다. 그게 법공입니다. 법공 깨달은 게 대승 불교 와서예요. 석가모니도 아셨겠지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악옥만 설명했어요.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다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다 사조 있죠. 위에 사조 무상고 무하다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다 열반 찾아라 이 얘기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인류가 살만해요. 현상계에 무상고 무하다 집착 안 하고 열반 늘 열반을 자각하다 살다가 가니까 도입 맛이 나거든요. 좋죠. 그런데 대승 와가지고 법공 그런데 열반이라는 공성자리에 만법이 다 들어있더라. 여기서 만법이 나갔더라. 일체 유심 만법이 본래 공하더라.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만법을 설명을 해줘야죠. 만법이 어떻게 생겼냐 오행 음양오행으로 생겼더라 하는 겁니다. 대승 불교도 인도식으로 설명한 거지 똑같아요. 지수와 풍 공이 오행이고 육바라밀은 여섯 가지로 나누면 육바라밀이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도 음양오행 오운 육기 팔괘 설명하듯이 거기도 오로도 나눠보고 육으로도 나눠보고 팔로도 나누면 팔정도고 석가모니도 그러니까 법공을 전 아셨다고 보는데 정확히 설명은 안 해주셨어요. 어떻게 천지마무리 내 마음에서 나오는지는 법공 대승불교 와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가 얘기한지가 기원전후입니다. 그게 그런데 유교는 언제부터 유교가 정립한 게 지금 중용에서 천진만물이 다 음양오행 작용이다라고 설명한지가 중용이 나온지는 기원전 3,400년 전이고 더 나아가서 공자님 이전부터 이니예지 설명은 다 있었어요. 주역에서 이미 다 나와요. 은나라 주나라 때 이미 다 이론이 있었어요. 이니예지를 공자님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역사서를 보면 이미 그 전에 정치인의 말에서 나와요. 공자님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정치인들 말에서 이니예지 설명이 나와요. 그게 주역에 들어있는 글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있었어요. 동의족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공자님이 그거를 다시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지 원래 이론이 있었어요. 동의족들한테서 나간 이론이 다 있었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봉호 선생님은 여기서 오색인종이 나갔어. 저는 그 말을 못해요.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저는 제 증거는 있습니다. 이 법공 구공사상 법공의 극치 마음법이 다 참나로부터 나갔어. 법공 구공 실제로 음양 오행해서 나갔어. 이게 구공이거든요. 이거 알아내는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제일 설명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유교 선비들은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승보살의 극치들이에요. 유교 선비가 서로 오해가 있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종교의 극치에 가면 대승불교 유교 기독교가 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로 돌아가 버려요. 다 한 보살들이 내려와가지고 계속 가르쳐준 건데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 가르쳐준 거예요. 인류 안에 영적인 DNA가 이렇게 생겨먹는 거예요. 인류의 영적인 개놈지도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음양오행밖에 음양오행의 변형이에요. 오행이 변형해서 육기도 되고 팔개도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중용에 중용이 공자님 손자가 쓴 거예요. 원래 좀 이렇게 격세로 가는가 봐요. 공자님이 성인인데 아들은 그렇게 또 대단했단 말이 없어요. 손자는 또 성인 대접받습니다. 자사가 자사 그 자사가 써놓기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주나라 문화를 규범으로 삼으셨지만 할아버지로 알고 연구한 건 요순을 연구했던 요순은 은나라가 숭상하던 성자들입니다. 동의적 성자들 은나라가 제일 숭상한 게 요순이에요. 우임금 우임금은 하은주인데 하나라 왕조는 은나라가 극복하고 들어선 거죠. 중화족으로 봐요. 그래서 요순을 자기들 뿌리로 봅니다. 은나라가 우리 동의적 선왕 메시아 같은 존재예요. 요순 그러면 이제 공자님이 요순을 연구했다고요. 그게 고조선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요순은 동의족들이라 동의문명 홍삼문명의 후예들인 거고 그 근원까지 연구했던 거죠. 그 얘기를 우리 할아버지는 요순을 조술 할아버지로 알고 연구했고 주나라는 우리가 알기로는 주나라 성자라 주나라 문우왕을 제일 추앙한 것처럼 아는데 주나라는 규범으로 삼으셨다. 당시 문화가 주나라니까 그렇게 쓰셨다. 이렇게 딱 자기 손자가 써놨다고요. 그리고 한단 소리가 우리 할아버지 도를 내가 안 잃어버리게 가르쳐주마고 한단 소리가 보세요. 희노애락도 오행입니다. 이것도 감정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희노애락만 가지고 말하면 희락 기쁨 기쁨이 타오르면 불 분노 분노가 더 쪼그라들면 슬픔 그래서 이렇게 음향이 결국 천지 마무리 희노애락마저도 다 음향 오행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마음법이 본래 마음이 참나로부터 나왔다. 이걸 제일 설명 잘해주는 게 유교예요. 불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못해줘요. 설명을 별로 연구를 안 했어요. 마음법이 참나로부터 나왔다고만 얘기하지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색수상행식도 오행으로 맞춰가지고 다 설명해 나가야 돼요. 실제로 그런 노력이 덜하다. 유교는 그쪽을 유교가 그런 중요한 게다. 그 전에 우리 환웅문화에서 나간 거라는 거예요. 오행은 다 만들어서 연구합니다. 천지만물이 하나의 원리로 하나의 코드로 다 이루어져 있다. 이걸 주장한 양반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공의 극치예요. 그래서 제가 구공 그러면 불교로만 알면 안 돼요. 더 선구적인 작업이 이미 아시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도 아시아죠. 이쪽 아주 동북아시아에 있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중용의 천명지위성 하늘이 이렇게 명령어를 다 해놓은 게 하늘이 명령해놓은 게 본성이다. 이 본성대로만 희노애락을 조절하고 살아가면 그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 중용 1장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잘 개척해서 누구나 가기 쉽게 만들어 놓는 게 교육이다. 그 다음에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 자리가 있다. 여기가 중심이다. 천지만물의 중심이다. 자 보세요. 여기 중심이다.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그 자리가 중심이다. 이게 아공이죠. 희노애락의 현상계 너머에 절대개가 있다. 희노애락 미발의 자리가 중심이다. 영원한 중심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중심자리입니다. 우리 합당 로고처럼 영원한 중심 딱 점 찍어졌죠. 가운데 희노애락이 발락이 전이 중심자리인데 이 중심자리는 천하의 큰 뿌리다. 뭔 소리냐. 천지만물이 다 여기서 나왔다. 그럼 이건 벚꽁입니다. 천지만물이 다 여기서 나왔다. 벚꽁.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중심을 잘 잡고 중심에 맞게 양심으로 희노애락을 경영하면 천하지 달도다. 천하 어디가도 통하는 길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 천지만물이 음양오행의 위치가 같으니까 이니에지만 잘하면 우주 어디가도 통한다. 이게 중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교는 우주 어디가도 라는 얘기는 안하니까 오랑캐 땅에 가도 통한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중용에 이 구절이 나와요. 야만 땅에 가도 이잭의 땅에 가도 통한다. 왜? 한이치니까 이니에지만 해버리면 우주 어디가도 통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오랑캐 땅에 가도 통한다. 당시 중국인들한테 오랑캐 이상이 상상이 안 되니까 금수 다음에 인간 단계인 오랑캐 땅에 가도 통한다. 사실은 금수 한테도 통한 부분이 있죠. 부분적으로 걔한테도 그래도 우리가 잘 대하면 더 잘 해주죠. 걔도 발로 차면 같이 화내고 그런데 오랑캐 땅에 가도 통한다. 그래서 어디가도 통하는 도 라는 뜻이에요. 달도 라는 우주 어디가도 통하는 도 사실 외계인 만나도 통할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아공 복공 구공 다 나왔죠. 그래서 그럼 불교처럼 그래도 스케일이 작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희노애락 불교 같으면 내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 온 우주도 다 육바라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구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바라밀만 잘하면 온 우주를 다 구제한다. 이게 구공 사상의 극치에요. 그럼 유교도 어디 통달된 길을 걸으면 천지가 바로 중형 일장이에요. 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다 본성 한다. 이게 전 우주가 다 구원받는다는 소리에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인간 말고요. 만물까지. 그러면 동식물까지 다 구원받는다는 소리에요. 유교의 극치에요. 공자님이 정확히 배운 거예요. 홍익 인간의 도를. 공자님이 연구한 게 홍익 인간의 도를 배운 거예요. 고조선에. 그러니까 노노에 중원의 도가 퍼지지 않으니 낙댓목 배 타고 구이 땅 동의족 땅 아홉 동의족이 사는 구이 땅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제자가 거기 누추하는데 어떻게 가십니까? 오랑캐 땅인데 그러니까 공자님이 군자가 있는데 누추하다니 하고 딱 중국 측 학자들은 그걸 공자가 군자니 누추해도 공자가 가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볼 땐 아니죠. 공자님이 평소에 자기를 군자라고도 안 해요. 군자가 사는데 누추하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중국에서 동의족은요. 군자 불사지국 이라고 불렸거든요.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존경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욕도 합니다. 동의족 깔보고 욕 하면서 한편으로는. 왜 중화족이 또 자기들 세워야 되니까 들어가보면 뿌리가 한 뿌리예요. 중국 북부 사는 사람들하고요. 우리랑 한 뿌리입니다. DNA가 제일 유사해요. 겉으로 지금 서로 다른 줄 알고 있고 또 남쪽이랑 우리도 다 적절히 섞인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섞여가지고 아주 가까운 그 이 쪽이 중국이에요. 사실은 너무 싸우면 안 돼요. 왜냐. 올라가면 한 뿌리들이 많을 거예요. 나라가 다르니까 서로 자기 나라 위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또 싸우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도 그래서 싸웠잖아요. 한민족 이어도 우리는 서로 우리 나라가 중하다 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더 큰 근원에서 보면 그렇게 싸울 일 아니다. 이런 시각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저도 중국과 한중일도 들어가보면 한 뿌리들입니다.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서로 협업해서 어떻게 상생할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런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철학 밝히라고 예전 선조들이 가르쳐준 이 문화는 지금 우리가 닫고 있냐. 약육강식의 소시오페스 문화는 열심히 배우면서 이런 왕도 군자들의 문화는 조상들이 가르쳐준 우리 DNA 다 흐를 텐데 이 문화가 배우고 있냐. 그래서 유교가 아공복궁 구공을 이미 다 천명했어요. 그게 디승불교 나오기 몇백년 전입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더 들어가면 공자님 나오기 전이에요. 이미지가 까발려지기 오행으로 까발려진 게 공자님 나오기 전이에요. 더 들어가면요. 홍산문화가 나오는 거 더 들어가면 환웅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한민족은 그래도 이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전세계 우리가 환웅의 적통으로서 우리는 홍익인간을 이런 차원까지 구현하고자 한다. 구현하는 법을 우리는 알고 있다. 유불선이 왜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 되느냐. 여기서 나갔으니까 라고 저희 선생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분한테는 뭐 뭔 얘기해도 어 그래 여기서 나가서 그래. 기독교도 응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렇군요. 재밌죠. 재미있는 게 진짜로 하나가 되면 재미있어지는 거죠. 인도 요가도 다 여기서 나갔어. 여기서 도인들이 파관돼서 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거기 아리안족이 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만들죠. 그러니까 이쪽 동의종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도인들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게 됐고 그 도인들이 또 다르쳐주고 가르쳐주고 해서 이 지혜가 이어진 거지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도를 모르는 사람 천만 명이 모여서 연구를 해도 도는 안 나와요. 도 아는 사람 한 명이 얘기해 줄 수 있지. 그 도 아는 사람들이 안 끊어지게 인류의 도인들이 안 끊어지게 여기서 스타트 한 만 년 전에 스타트한 문명이 우리 문명이다 이 소리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리안족도 우리 민족인가요?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도를 연구하고 하더라도 깊은 영성의 차원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 영성의 핵심 지혜 핵심 정보가 환웅한테서 나갔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교로 나갔다 그게 나가서 불교가 됐다 이런 소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승보살들이 구공을 연구할 때 인류 역사상 이 구공의 지혜를 제대로 밝혀준 그런 지혜가 있다면 가서 도움을 주지 않았겠나 이거죠. 뭔가 서로 도움을 받으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도를 닦아도 인도 도인의 정보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마흐르시의 도움받았어요. 그건 마흐르시의 공덕입니다. 그쵸? 제가 여기서 뵌 적도 없지만 인도 간 적도 없지만 인도 도인의 그 이야기가 저한테 전해져서 저한테서 참나론으로 더 자명하게 드러났다. 그럼 제가 도움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환웅이 준 이 홍익인간과 영적인 아봉, 곶공, 구공의 원형이 여기서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음양오행이에요. 거기서 나간 거예요. 전 인류한테 영감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우리 민족이 가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지혜가 전해져서 전해져서 유교가 유교가 서는데 도움을 주고 대승불교가 일어서는데 도움을 주고 저기 인도 인도 우파니샤드 베다 철학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는 아직 연구 못하는데 역사적으로 아직 자료도 부족한데 어떻게 영성 쪽에선 떠드느냐 우리는 알거든요. 이 정보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배워야 알아요. 재밌죠. 어서 배울 게 있냐 화엄경이 나왔어요. 여기 십지까지 가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책이 나오려면. 그럼 인류 중에 십지가 있었나요? 이런 거죠. 이게 당연한 의문입니다. 쉽게 그냥 여러분 게시 받았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 누가 썼나요? 게시 받았겠죠. 여러분 게시도 아무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레벨이 내 레벨 수준 이상 들 많이 보셨죠. 그 사람 수준 이상으로는 얘기가 못 나와요. 왜? 통신하는 사람 수신하는 사람 수준에 의해서 제약돼요. 십지 이론을 그대로 받으려면요. 어마어마한 경신경지가 게시를 받으려고 해도 엄청난 정신경지 간 사람이 이걸 받아야 알아요. 뭔 소린지를 알고 책을 쓸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저는 십지까지 간 양반이 있으니까 게시니 뭔 이 얘기 떼고 더 자명한 얘기로 하면 인류 중에 누가 가봤으니까 쓴 거 아닐 겁니까?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영성은 그냥 역사하신 분들은 영성을 모르니까 쉽게 생각해요. 화환경은 조로아스터교와 뭐에 영향을 받음. 인생 쉽게 사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서 뒤져보세요. 십지가 어디 있나요. 거기 내용 중에. 힌두교에 도움을 받으면 힌두교에 십지 있나 보세요. 가보면 있나 이게 쉽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의사분들도 쉽게 사시는 분들이 과학자나 신비현상 텔레파시나 이런 영적인 신비현상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유체이탈 이런 거는요. 내가 일으키는 작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일으키나 아직 인류가 파악하지 못한 많은 작용이 있습니다. 되게 과학적이죠. 엄청 과학적인 것 같아요. 의사분이 그런 말씀하실 때 신뢰가 가거든요. 그런가 보다. 교수님이 또 아 이건요. 또 원어 써가시면서 힌두교와 조로아스투교와 이런 무슨 신앙이 이렇게 영향을 줬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거 공백어 십지로는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써주실 수 있나 우파니샤를 타웨어도 십지로 못 씁니다. 여기 나온 영적 정보는 특이한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말할 수가 없고 그럼 이게 인류에서 왜 갑자기 출현했어요. 이 십지 정보 어디 있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저는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좀 다른 연구죠. 시공안의 궤적을 연구하는데 역사학자나 과학자가 하는 거랑 저는 다른 연구입니다. 저는 다른 연구입니다. 이 영적 정보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들어야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유사한 철학적 정보들이 발견돼요. 그런데 철학은 또 보편 진리니까 누구나 또 똑같은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일단 감안합니다. 첫째, 누구나 영성이 높아지다 보면 같은 진리를 발견할 거다. 첫째, 하지만 표현에 있어서까지 어떤 또 유사성이나 이런 게 발견된다면 이거는 먼저 발견한 사람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연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봉호 선생님과 좀 다른 입장에서 연구했지만 저는 이 음양오행 철학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서 음양오행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철학입니다. 우주를 음양오행으로 다 설명해보는 방식은 이쪽에서만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재미있죠? 추적해보세요. 어디서 시작됐나 음양오행 지수화풍 같은 음양오행의 변형입니다. 서양 인도는 지수화풍 가지고 풀어요. 그런데 그게 계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음양오행처럼 정밀하지 못해요. 재미있죠?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저의 뇌피셜이니까 욕하시려면 참으세요. 아이고 남의 뇌피셜 가지고 욕하자고 그래요. 제 얘기 듣고 그럴싸한데 하는 분이 있고 재밌는데 하는 분이 있으면 재밌는 거고 영감 받으시면 더 좋고 이걸로 의문이 풀리시는 분이 있으면 더 기쁜 일이고 활용하세요. 인류가 이렇게 단절돼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몰라도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삽니다. 고차원지는 그리고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막 십지들이 자주 출몰하면 모르겠는데 십지까지 가신 분들이 자주 출연 안 해요. 한 분이 다녀갈 때 엄청난 영적인 이걸 만들어 놓고 갑니다.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인류 정신사에 알 수 없게 계속 퍼지면서 또 다른 종교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서로 종교 영향 받았다 이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뭔 영향을 받아야 한지를 뭔 설명하면 막연한 소리라는 거예요. 저 이란에서 관세음보살은 이란에 조로아스토계의 여신을 닮았대요. 여신에서 가져온 거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병 든 모습은 가져왔어요. 관세음이 물병 들고 있죠. 조로아스토계에 나오는 그런 여신 신앙에서 물병 들고 있는 여신상이 있어요. 닮았어요. 물병만 들면 다 관세음입니까? 그러니까 외양은 가져왔다 쳐요.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는요. 조로아스토계의 관세음을 설명할 수 있는 철학이 있나요? 없어요. 쉽게 연구하시는 거예요. 학자분들이 보다가 오 이거 자명한데 조로아스토계의 영향 관세음. 그런데 관세음이라는 이름 자체는 시바신의 이름입니다. 시바신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름은. 그럼 또 오 신두겨네?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거죽만 갖고 갖다 맞추게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관세음을 통해 얘기하고 싶었던 영적 지혜를 깨달은 분은 그게 여러 재료는 갖다 썼지만 본질은 어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관세음은 오신 적은 없어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아미타블도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상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미적 역사에 환웅은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밌죠? 환웅은 내려왔다. 홍익인간을 가르쳐줬다. 우리한테. 홍익인간을 배운 우리가 증인이다. 오소 홍익인간이 나왔느냐. 환웅한테서 우리가 연구 안 하면 그거 누가 연구하겠어요 한민족 연구할 때 아공, 법공, 구공으로 연구하시라 이겁니다 이게 단순히 불교가 아니에요 음양오행 철학이에요 아공, 천지만물이 하느님한테서 나왔다 아공, 법공, 천지만물의 현상계를 초월하면 절대게 하느님이 계시다 아공, 법공, 그 절대게 하느님으로부터 천지만물이 다 나왔다 법공, 구공, 음양오행으로 하느님도 음양오행으로 생겼고 천지만물도 다 음양오행으로 만들어졌다 하나의 원리다 이게 구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오행만 지키면 보시지게 인역 정진선정 반향 우리 동양식으로 인, 의, 예, 지, 신 이것만 지키면 천지만물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만물은 길러질 수밖에 없다 한 원리니까 아시겠죠 이거 유교 선비들이 다 알던 겁니다 우리나라 유교 선비들이 보살이에요? 아니에요 아공, 법공, 구공을 다 꿰뚫어본 양반들인데 그러니까 이 선비들이 선비들 또 참선비들은 우리가 아주 대승보살로 대접해야 됩니다 엉터리 선비들은 과거 시험 잘 본 암기 제왕 이런 사람들 말고 이니에이지를 깨달은 선비들은 우리가 참선비들은 위대한 대승보살로 대접하지 않으면 보설도가 뭔지도 모르신다는 이게 우리가 후학으로서 부끄러운 겁니다 더 근원에 들어가면요 환웅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느님의 분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신실을 열면서 시작된 거다 자부심을 가지래요 우리 민족은 정토를 만들어 봤던 경험이 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정도 민족입니다 저 유대인처럼 우리 뭐 계약받아서 우린 계약하고 안 해요 아니 그냥 우리 선조가 하느님인 거죠 선조가 하느님이라 그냥 이렇게 아버지 하시는 거 보고 할아버지 하시는 거 보고 배운 게 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뭐 계약했다고 아버지랑 계약했다고 자꾸 우기시는데 우리는 보고 배운 게 다르다 하고 나가실 수도 있어야죠 이 강의가 이스라엘에 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